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장바구니 잡아주세요. 오늘 특별한 분과 제가 함께하죠. 네 반갑습니다. 축구선수 R이고요. 섬슬이 김혜선입니다. 맞습니다.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. 장바구니가 왔어요. 여러분. 왔어요 왔어요.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우리 전통신양 응원 댓글요. 네? 다섯 분만 드릴게요. 다섯 분? 잠깐만요. 그럼 내가 먼저 달려와서 달 거야. 내가 달 거야. 다시면은 또 다섯 분에 드리면은 또 드릴 수 있어요. 아 그래요? 오케이. 자 여러분 마구마구 달아주세요. 달아달아. 감사합니다.